언니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오빠 나 사진 찍어야 될까? 찍어줄까? 내가 찍어줄게. 그래, 그래. 못 믿는 눈치인데? 그래, 그래. 너무 예뻐. 진짜? 야, 진짜 예뻐. 내가 잘 찍는 건가? 되게 엔틱하다.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난 근데 이거가 너무 예뻐. 진짜 작아 보이게 찍고 있어요, 지금. 색감이 하트식은 아닌데? 하트식은 아닌데? 진. 아, 너가 진해야지. 진. 리아예요. 아, 진리. 아야. 아, 다시. 왜 그러지 않아? 다시. 아마추어가 진. 진리. 아? 입니다. 완벽했어요. 저희는 익선동에 왔습니다. 익선동 와봤어요? 익선동이 되게 제가 엄마, 아빠랑 왔을 때가 약간 초여름? 아, 따뜻했을 때 왔구나. 아, 왜 이렇게 존댓말을 써있지? 나도 근데 내가 존댓말 써서 그래. 너무 약간 인트로듀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브이로그 감성으로 가자. 근데 익선동은 약간 뭐가 있는 건데? 한옥정 베이스로 지어진 건물들? 너무 예뻐. 또 되게 많아서 예쁘고 또 소품샵이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잖아. 카페나 식당. 요즘 핫플레이스. 핫플. 유행은 또 다 따라가야 되니까. 오, 햇빛 쨍쨍. 그래도 나와서 걸으니까 좋긴 하다. 그러게. 여기 골목으로. 되게 힙해 보인다. 여기 약간 옛날에 우리 성내동에 약간 안 알려진 맛집 많은 데 있잖아. 골목. 너 갔었나 알아봤지? 막 시장. 맞아, 좌측 시장. 골목 안에 있잖아 거기다. 맞아. 그런 느낌 난다. 자, 끼워. 내 겨드랑이에 끼워. 자, 됐다. 약간 익선동 느낌 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이제 슬슬 나아요. 소플레 팬케이크. 나 소플레 팬케이크 먹었었어. 언제? 그때? 엄마 아빠랑 와서. 어머. 저긴 뭐 세일? 뭐 세일이면 또 빠질 수 없는데 짜자잔 완전 익성동 어? 들어가 볼까? 무늬 너무 예뻐요 오 되게 류진이랑 유나 잘 어울리는 가방 예쁘다 류진아 그치 예뻐요 가방 약간 우리 파리 갔을 때 내가 길에서 시장에서 사는 그런 느낌이다 좀 빈티지 느낌이야 되게 우와 형광이 양말 우리 아이시 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이거 색깔 진짜 딱 되게 아이시 뭔가 익선동 와앙 뭔가 저 포스트 박스와 이 문 오우 되게 익선동에 온 느낌 나요 그래요?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와우 오 여기 너무 예쁘다 찍었어 와우 비? 이쁘다잉 정말 여자들끼리 데이터로 오기 좋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 길거리 너무 예쁘죠? 우와 못난이 디퓨저 맞아 귀엽다 예쁘다 예쁘다 꽃으로 하는 거 많네 하나 보다 또 꽃 좋아하잖아 너가 맞아 뭔가 늦었지만 유나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졸업을 축하해 꽃끼리만 갖자 유진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오 퍼졌죠 이거 귀엽다 나 이거 귀엽는데? 귀여워 여기에다 앉혀야 되나 보다 얘네 그런가 보다 아 근데 뭐가 진짜 많다 와 예쁘다 타이트 오 여기 진짜 예쁘다 가게 분위기 어떻게 돼? 우와 우와 예뻐 되게 인스타 느낌이다 뭔지 알지? 어 언니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봐봐 예쁘다 사진 찍어줄까? 찍어줄까? 내가 찍어줄게 그래 그래 못 믿는 눈치인데 그래 그래 너무 예뻐 진짜? 어 야 진짜 예뻐 내가 잘 찍는 건가? 내가 잘 찍는 건가? 내가 잘 찍는 건가? 내가 잘 찍는 건가? 되게 여친 짤 느낌 진짜? 약간 바닥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람 찍어줄게 똑같은 포즈야 예쁘네 아 갑자기 갑자기 하트 나린다고?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어 사진 찍는 건가 봐 이런 것도 찍어줘야 되잖아 찍을까? 찍을까? 그래 볼까? 으쨰 오오 오오 어 머리띠도 있어 이게 뭐야? 목끼 처리 우리 둘 다 곰돌이 너 무슨 색? I'm 달 웜 어디 한 번? 여기 인생 레이커 어디 있고? 어 지가 망가졌는데 이 전화 눈에서 야 제한 시간 있어? 몇 초인데? 10초 10초 하나 둘 셋 우리는 미녀 지오 왜 이렇게 끝이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다 귀여운데? 자기 얘가 엄청나지? 오오 이거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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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플랫이 제일 플랫폼을 올려왔어 나 이 사진이 제일 귀여워 우선이가 넣어놓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 하고 있어? 응 이럴 때 보면 또 언니 같단 말이죠 잘 챙긴 사람 가시죠 근데 저기도 예쁘다 그러게 어? 나 여기 또 들어갔었어 여기가 모자가 많네 여기 액세서리랑 헤어 50% 쓰기란데 가볼래? 갈래? 어디 한 번 가볼까? 안녕하세요 그게 뭐야? 머리띠? 나 이거 초등학생 때 샀는데 나도 철사로 된 거 이제 알지 약간 리본 모양이 아니긴 한데 헐 짱 귀여워 너 어떤 색? 이 갈색도 있어 너는 브라운 웜톤이니까 나 뭐하지? 이 색깔 좀 이럴까? 그럴까? 똑같은 걸로? 좋았어 멤버들과 같이 사볼까? 곱창 하나씩 사줄까? 좋아 뭔가 채령이 채령이가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 이기 전에 봄이니까 우리가? 아 근데 채령이 이런 색깔 잘 어울리네 뭔가 해줬을 때 아 고마워 둘 중 하나일 것 같다 말려? 몰라 너가 골라 아 왜 나한테 책임천자 해? 안 그래도 이런 거 힘들어하는데 나 이거 갖고 나 고르고 있을게 너무해 유은아 가죽 어때? 예지 예지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완전 귀여 뽀짝하게 어 그리고 검은색 좋아하니까 그럼 이거 줄까? 너 요즘에 귀여운 거 좋아하니까 이거 샀다고? 이렇게 멤버들한테 주려고 샀습니다 짜잔 두루루룩 좋아하겠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다 신상 신상이다 신상이다 가볍기 가볍기 이거 해봐야 되는데 와 2005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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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 아니야 언니 카페 아니면 음식점 너 먹고 싶은 대로 가자 그럼 카페 가자 나 혹시나 맛있는 정도 여기구나 아 와 오 조심해야겠다 오 여기 사진 하나 찍어줄게 일단 언니 쳐봐 찍어줄게 이러면서 뒷모습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알겠어 알겠어 찾기를 아니 왜 자꾸 그거 하냐고 아까 류진이한테 배웠어요 언니 약간 섬뜩 언니 진짜 작아 보이게 찍고 있어 내가 지금 기찻길 나오게 예쁜데? 나 얼굴이 그냥 하얗게 나오긴 하는데 빈하지 지금 손 한 번 주세요 반대 손 아예 뒤돌아야 돼 이거는 보지마? 어 보면 안 돼 됐다 봐보자 헐 짱이에요 거의 회전 초밥 뉴욕 치즈케이크 오 라즈베리 타르트 와우 뭐 먹고 싶어요? 저요? 네 라즈베리 타르트랑 치즈케이크 오케이 해봐요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색감이 하트 시그널인데 어때? 봐봐 예쁜데? 귀엽네 귀여워 예뻐 나는 사진으로 찍으면 내가 웃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웃으면 나왔다라 내가 표정을 따 봐야겠네 뭔지 알아 엄청 준민된 거 알지? 응 거의 뒷목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진짜? 어 됐다 건드리 나왔다 셋 예쁘게 나와요? 인터뷰 잡지 약간 성공 비결 창백본 느낌 귀여워 이보? 예스 라즈베리 타르트 치즈케이크 이게 유자 민트티인가요? 네 감성 음식 사진을 찍어볼까? 이건 오미자티 나무? 이거 데코레이션 나는 이렇게 말 안 하고 편하게 읽는 게 너무 좋아 나도 좋아 같이 뭘 다 읽어야 돼 이거 확실히 달라 그래서 언니랑 있을 때 편해 나도 그래서 편해 내가 안 그래도 좀 바뀐 거 같은데 해봤어? 한 일주일 전에 다시 해봤는데 똑같이 나왔어 아 그래 INTJ 또 나왔어 저 ENFJ인데 ENFJ와 INTJ? 우리는 미친 속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래 감정기기 복급한 암들 역동성 만땅 충돌 가능성 은근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의견 충돌은 자주 있어 그치 맞아 거기서 거기까지 언니는 그런 거 같다 그치 너라면 그럴 거 같아 그러면 끝나는 거지 불 나방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대 사랑? 저희는 불 나방 같은 관계래요 불 나방 같은 관계래요 불 나방 같은 관계를 좋아하지 빈티지 소품 보러 가볼까요? 짠! 나 이거 왜 못 봤지?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난 근데 이거가 너무 예뻐 그치? 이것도 너무 예뻐 근데 되게 가볍다 아우 예쁘라이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해가 위에 떴어 위에 떴어 와우 와우 어 여기구나 내가 봤던 데가 맛있었어? 아 봤다고? 봤어 가관이다 우리 이야기 해둔 봐 너무 재밌다 이게 뭐야? 여기 디퓨저 이런 거 들어와 볼까요? 이거 예쁘다 오늘이 제일 예쁘다 이쁘네 항상 이쁘네 처음 같은 마음 이쁘네 이쁘네 여기가 난 좀 더 내 취향이다 그치 그치 나 요즘 눈이 안 좋아진 거 같아 안 보여? 저게 버스크로 보였어 버스크? 버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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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크가 부릅니다 이게 퍼퓸이네 이쁘네 흐흐흐흫 눈 개숨치네 뭔가 영감을 받은 것 같지 través 여기 너무 예쁘다 사진 하나 찍어야 하나? 이뻐요 완전 요침짤 괜찮은데? 예쁘지? 여기는 제가 가보고 싶은 카페인데요 와우 너무 예쁜데? 예쁘다. 냄새 너무 좋다. 리진이 카페 잘 찾았네. 그럼요. 제가 또 이런 거 잘 찾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케이크가 귀엽게 생겼단 말이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싱 쿠키야, 아이싱 쿠키. 나도 사줄게. 여기는 내가 데려온 데니까. 내가 사줄게. 고마워. 촛불이 너무 귀여워. 그치. 그러면 나는 테디. 테디? 그러면 나는 당근. 자기야, 초골라야 돼. 아, 귀엽다. 나는 얘. 귀여워. 귀여워. 간질간질간질. 짠. 감사합니다. 와, 냄새가. 이 맛있는 냄새? 여기 왜 냄새가 좋냐, 이렇게. 구엉이 안 사? 살까 봐. 뭐하지? 야. 써있네. 아, 5,000원이래. 5,000원? 어. 헐. 짱 귀여워. 하나 키워볼까? 용기가 나? 얘네가 더 커지나? 커지진 않나? 그러면 좀 곤란할 텐데. 그거? 철텍? 사줄게. 사줄게. 에헹. 선인장같이 생긴 거 귀엽다. 선인장 무서워. 그럴 수 있어? 어렸을 때 한 번 은행 갔다가 선인장 만졌다가 응. 찔렸어. 아이고. 어, 얘 되게 새싹 같고 귀엽다. 얘 약간. 귀엽다. 제 첫 식물 친구를. 다육이. 사주셨으니? 네. 제가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뭐 믿음이 가는 말은 아니지만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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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익선동을 처음 와보는 거 같아. 또 류진은 그래도 와봤었으니까. 그렇죠. 류진이의 약간 추천과 도움으로 오늘 익선동 데이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온 거 같고. 맞아요. 날씨도 좋아요. 저희는 또 굴나방 같이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리아였습니다. 안녕. 안녕.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몰라.